안터지네 안터져 안터져 전자녀가 문제네 오늘 라이브 됐는데 잠깐만요 개축님 반갑습니다 아로마님 반갑습니다 김공주님 반갑습니다 김공주님 반갑습니다 지금 깔쳐 입질이 엄청 예민합니다 버퍼 없어요? 우선에? 지금 보조폰이 안되는데 사이즈 조금 아쉬운데 채팅 채팅 전자녀 전자녀 살아나라 살아나라 전자녀 아이 전자녀 됩니다 아이고 전자녀 우와 예 수기님 반갑습니다 아 좋다 좋다 나도 오늘 전자녀 오늘 처음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 아까 꼬등어 잡은 거를 지금 미끼로 쓰고 있습니다 꽁치도 있는데 꼬등어가 생각보다 살이 좋아야 히트 우와 42 42 우와 빠질 빛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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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예 나도 한마리 잡았습니다 용가리다 용가리 용가리다 용가리다 사지? 용가리다 에이 사지 이야 잠깐만 잠깐만 자 발버둥 못치게 자 목을 딱 꺾고 아이정도면 용가리지 뭐 어어 어느정도 차아아 차아아 하아 장난해 줘 milli 와 오우 히트 뭐 물고 물고 있었네 얘는 좀 사이즈가 작은가 하에이 차아 한치로드 한치로드 타이라바 한치 오만가 하는 로드다 우와 갑자기 오 사이즈와 좋아 좋아 힐이 작고 바늘을 그대로 자 정말이죠 아 4045 사이 물질이 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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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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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45 좀 더 내려줄까 내려줄까 아 안먹네 네 망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이리 린니 헤이리 린니 마이스 히트 42 42 성격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 말이 안좋아 너무 좋아 아 아 황 아 Ճ 요래 요래 요 아 저것도 첨질 멋졌다 예 장 나이지 아 또 42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45에서 뭐냐고 아 첨질 장 나이지 그래 그렇지 나는 42 힘을 써라 힘을 써라 힘을 아 또 장난하는 야 오 갑자기 갑자기 나 있어 자리가 40에서 45 사이에 잘 꼬셔야 한 마리 한 마리 남은 남은 잡을 수 있습니다 안 돼야 나도 좀 맨날 잡아야지 나이스 히터 40 40 40 40 40 40 40 40 50 오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을 이유로 놓으니까 드래그 소리가 나지? 다이어트 해보네 다이어트 해보네 참나 어? 올라오면서 다이어트 하네 올라오면서 다이어트 했대 아 내가 계속 해줬는데 내가 못 잡고 학원을 잡고 잘 잡아 큰일 났네 니 뭐야? 깔치 낚시 안 잡고 많아 깔짜도 모르데를 갖다가 개카 줘놨더만은 지금 내꺼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진짜 없나? 아 참 나 수심이지 뭐 40m 내려가니까 늦게 한 번 하길라 보면은 시커버는 시커베 야 시리 도의도 안 하겠다 아 꼬마 잡아 45 45 45 45 아 참 나 아 초코통 신이 났네 좀 더 내려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아 참 아 참 아 참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신이 났다 신이 났어 지금 어 이야 빠졌다 하하하하하하 아 아 잊고 시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잡아야지 여져보여지 요래 요래 아 아 아 요래 요래 드래그를 풀어놓으니까 드략 소리가 나지? 드래그를 풀어놓으니까 드략 소리가 나지? 드래그를 풀어놓으니까 드략 소리가 나지? 갑자기 꼬등어가 된 느낌은 뭐지? 갑자기 꼬등어다 다올란 듯 뭐야 꼬등어 아 참나 꼬등어 미끼가 왔어요 템진으로 44 어이 빠졌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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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하하하 자꾸 위로 치고 올라온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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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오랜만이다 하하하하 손질 딱 해갖고 올라오네 손질 해가지고 딱 주네 손질 해가지고 딱 올라오네 어 깁질 그렇지 함 더 44.4야 그렇지 히트 44 우와 사이즈 얼마 안 돼 보이는데 3주도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오 좋아 오 사이즈 좋아 오 이건 장난 아닙니다 사이즈가 오 삼지 삼지는 뭐야 역시 고등어 미끼인가 45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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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비슷하나 힘 좀 씁니다이 꾹 꾹 꾹 꾹 꾹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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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또 44.4 입니다 약속의 44.4 기다려 보겠습니다 많이 좀 꾹 갖고 와봐 꾹꾹꾹하지 말고 밥은 숟가락으로 크게 먹어야 되는 거야 나이스 44 와 오와 오우 Aa 힘 좋다 오윽 영가리다 영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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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 우와 왜 일치네? 깔치 아직도 사이즈는 좋은데 아 진짜 사이즈는 좋은데 꼬리가 어디갔어? 이야 장난 아닙니까 사이즈는 맛없는 부위 빼고 맛있는 부위만 딱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수동으로 가려고 하니까 한 마리 올 때마다 힘들어 죽겠네 이런걸 100마리 어떻게 잡아? 그렇지 나이스 히트 44 44 우와 이것도 힘쓴다 어이 왜이래 어이 왜이래 안돼 사이즈가 어이 피티 끊었나 왜이래 안돼 작아져 버렸어 올라오면 이제 간장한거 올라오면서 왜 간장을 해 올라오면서 왜 간장을 해 어이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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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아 아아 미키 따였나? 불리기 너무 힘든데 그냥 한 번만 물어주면 안되겠니? 하하하하 어 아 없애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